전 세계적으로도 메디칼 도메인에서 시작한 몇 안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코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3단계 레이어를 갖추고 있구요. 중요한건 어디에 쓸까? 오늘 강의는 어디에 쓸까가 핵심이니까 블록체인은 퀀텀권을 쓴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만들더라구요.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거 넘어가고 아이디 그 다음에 인덱스 토큰화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어디에 쓰냐? 결국에는 헬스 리포트라든지 인슈런스 클레임 보험사에다가 리포트 하는거 그 다음에 데이터 교환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들이 제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진짜 만드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메인넷을 런칭을 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쓸까가 제일 중요한데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선택한게 메디패스라고 해가지고 보험청구 쪽을 잡았더라구요.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종류였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뒤에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청구 하나하나 하나를 아이디로 잡아가지고 기록하고 서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속이거나 이런 것도 어렵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만 잘 모으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정보도 알려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편리하기도 하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바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청구 바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민간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굉장히 잘 접목해서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아키텍셔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키텍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어디에 구체적으로 쓸 어떤 유스케이스를 만드느냐인데 지금 현재 메디블록 같은 경우 메디패스라고 하는 보험청구를 시작으로 이 시장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